오늘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원래는 민들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출범하려다가 당시에는 친윤계 내부의 의견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출범이 보류가 됐었는데 국민 공감으로 이름을 바꿔서 오늘 첫 모임을 했다고 하네요. impunenar 사실상 민주당의 출근을 만들었을 때 랄랄라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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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 랄랄라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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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이 모임은 순수한 모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 모임은 순수한 모임을 통해 공부하세요, 공부합시다라는 노래가 나가면서 친윤계가 주축이 된 첫 모임, 공식 출범했다. 오늘 저 모임에 몇 명이나 참여를 했다는 거죠? 여당 의원이 지금 115명인가 그렇죠? 민성기 위원? 의원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모임은 사실은 예전에 여당이나 이런 데 보면 정풍운동, 즉 청와대의 기류만 따라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개혁적인 의원 모임이 물론 거기에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축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정권 초기에 의원 모임이 출범을 한다. 그것도 여당 의원의 거의 3분의 2가 참여를 한다. 이건 당 안의 당이라는 얘기를 전혀, 절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상당히 큰 모임이에요. 이철규 간사가 얘기한 것처럼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면 당의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또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공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개파 모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 참여하는 분들 왜 참여했겠습니까? 결국에 눈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눈치를 보는 겁니까? 공천 주세요 눈치를 본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면 내가 다음번 2024년 총선 공천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윤핵관들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참여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참여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2013년도에도 2012년도 정권교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당내의 친박 의원들이 자신들의 모임을 공부 모임이라는 것으로 만들었고요. 또한 김무성 의원으로 대표되는 비박계 의원들도 또 공부 모임 만들었어요. 그것이 개파 싸움에 첨예한 전선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비윤 의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싸움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친윤 후보를 만들어서 다음번 공천을 장악을 하고 우리도 공천받을 거야. 그런 정치적인 욕심만 보인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당의 여야를 막론하고 여당이 될 경우에 어떤 하나의 전통처럼 내려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게 전통이라도 그 결과들이 나중에 좋지가 않았다니까요. 일단 뭐 지금만 보죠.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또 나중에 시간 가면 우리가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일이 뭐 나중에 지금 저 모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면 또 얘기하면. 그런데 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저런 모임들, 박근혜 정권 때 저런 모임들이 결국에는 당을 분열시키고 당의 영향력과 능력을 훼손시키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선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장성철 소장이 하시는 이야기는 저도 정치부 취재하면서 원보이스를 강조하다가 어느 순간에 투보이스, 한 목소리만 나오다가 두 갈래 목소리, 세 갈래 목소리가 나오면서 나중에는 당이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는 게 지금까지 여당이 걸어왔던 길이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 초기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저렇게 공모임을 만들고 일종의 세도 과시하고 함께 한 몸이 돼서 윤석열 정부를 돕자. 이건 어떤 면에서는 질기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 2년, 3년, 4년 뒤면 다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통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면 그런 전례가 굉장히 많았죠. 민주당만 살펴봐도 사실은 개파를 만들 때 쓰는 말은 연구 모임, 공부 모임이었고요. 그다음에 당원과 지지자를 모을 때 쓰는 말은 포럼이었어요. 그래서 과거 전례를 살펴보면 공부 모임 만든다, 연구 모임 만든다 그러면 그게 다 개파. 동교동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친노. –뭐 민주당의 경우는 무슨 더미래, 연구 모임 그다음에 민주주의 4.0, 공부 모임. –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의원의 개파를 만들 때는 항상 연구 모임 또는 공부 모임이라고 하고요. – 저런 모임이 가만히 봤더니 여당에 많이 생겨요. 야당은 의외로 저런 모임이 별로 없죠. –그렇죠. – 그렇죠? – 왜냐하면 야당은 나눠줄 자리 내지는 이렇게 나눠서 혜택을 볼 만한 이익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의 어떤 여당을 향해서 상징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모이는 이렇게 여당에 반해서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 인물 위주로 많이 모이고요. 뭐 여당 같은 경우는 공천이라든가 아니면 장관직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런 모임을 통해서 그것들을 나눠갔는데 주도를 하려는 모임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지도자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사용할 때보다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 영향력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또한 국민들이 진심을 알아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 마음이 어떠신지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앞으로 여당의 공모임, 국민공감. 이름도 왜 민들레에서 국민공감으로 바꿨을까요? 국민공감. –과거의 민들레로 만들려고 하다가 당시에 한 6월로 저희가 기억하는데 그때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개파모임 만드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제동을 걸면서 이게 무산됐던 게 다시 살아온 거죠. – 당시에는 권성동 의원과 장대원 의원의 생각 차이가 있었던 게 분명한 거죠? –그때는 주독경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 그리고 차기 대표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그러니까 포스트 이준석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대해서 의견도 달랐고 했기 때문에 대단한 신경전을 벌였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한번 무산됐던 모임을 다시 살려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무산된 모임의 이름을 갖고 오기는 참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죠, 국민 공감으로. – 알겠습니다. –이름이 되게 염치 없다고 생각해요. – 왜요? –국민 공감이면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장관 빨리 사퇴하라고 좀 권유하고 이런 거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 갑자기 또 그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원래 모임 만들 때 제일 좋은 거 다 갖다가 쓰는 거 아닙니까? 정당 이름 만들 때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말들을 갖다가 쓰겠습니까? –저런 좋은 이름을 쓰기에는 참 명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알겠습니다. 저 이름 붙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역할을 하는지를 지켜보면 되는 것인 거죠? –네, 그래 좋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모임에 연사로 초청된 분이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저하고도 한 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1920년생이죠. 올해 만 나이로 102살, 또 우리 나이로는 103살. 아마 6개월 정도 뒤부터는 이제 우리도 만 나이로 쓰게 되죠. 김영석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친윤계 공부 모임에서 강조했는지 100살이 넘으신 노 교수의 강연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암만 정의라고 하지만 공익점을 회성하는 정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책임을 가지자.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정의관입니다. 조모하는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느냐,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하느냐. 그거 찾는 겁니다. 요정렬 대통령과 국민과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와야겠는가. 민주당과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와야겠는가. 그걸 지금 있는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분노리듯이 싸우는 겁니다. 오늘로 살려고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 나눠져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혼란만 심해집니다. 그럼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게 우리 새로운 정부와 우리 여당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의 삶과 철학, 살아가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사색을 보여주고 계시는 긴 교수의 이야기인데 앞부분이 자막이 안 들어갔는데 정말 거의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 같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정의란 무엇이냐.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의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냐. 이거 참 오늘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울림이 있는 말씀이시죠.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주문하셨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 뒤이어서 야당과 협치를 얘기한 게 이런 말씀이십니다. 과거와 화해를 해라. 과거와 화해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눈하라 이런 말씀인데 지금 정치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자기들이 적으로 여기 있는 데를 이기면 그게 정의인 것처럼. 정적을 누르고 자기들의 이익을 쟁취하면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국민은 사라져버리는 건데요. 지금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은 더 많은 국민, 더 많은 인간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야당과 함께 보내라. 과거는 화해를 하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해라. 과거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분열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논하게 되면 다시 분열하고 싸우게 될 것이다라는 김영석 교수의 오늘 강연, 친융계 의원들이 주도가 된 공부 모임에서 첫 강사로 나선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공부 모임이었다고 한다면 김영석 교수의 이야기를 정말 명심해서 듣고 실행에 옮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잠시 뒤에 돌아와서는 오늘 월드컵 대표팀이 오후 5시를 전후해서 아마도 우리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귀국하고요. 그리고 재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